수, 금, 지, 화, 목, 독, 잔, 혜, 명! 우리는 양현석 회장님께서 빅뱅을 탄생시켜 만들어진 9개의 행성이다! We are Universe! We are Universe! 안녕! 난 수성에서 온 이수민이야! 나를 뽑아, 주수성! 안녕! 난 너의 금가루 같은 존재, 금성에서 온 현진이야! 지구의 음악을 지배하는 자! 효경이야, 넌 내가 점점 좋아한 지구 있지? 삐리끼리! 나는 화성에서 너희랑 교감하러 온 하윤이라고 해! 잘 부탁해, 삐리! 이수! 난 너의 주피터, 목성 소리야! 오늘 다른 사람 뽑으면, 이런 목성! 안녕! 난 토성에서 온 사야야! 너희 사람 안 뽑아주면, 토라질 거야! 안녕! 난 천황성을 맡고 있는 보컬 천황 김민경이야! 천황성! 그만하는 바이브, 그만하는 바이브! 안녕! 난 해왕성에서 온 김수현이라고 해! 날 좋아, 해왕성! 믹스나인에 나의 명왕을 알리러 왔다! 안녕! 난 명왕성에서 온 최윤아야! 우리는 너희의 유니버스! 우주! 핑미! 네! 아, 네! 네!